안녕하세요. 젠지의 서포트를 맡고 있는 리엔진 순시이라고 합니다. 일단 최근에 광동 기세가 굉장히 좋아서 연승을 한 게 되게 좋고 광동도 좀 연승을 끄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안디 선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 서포트이라는 라인이 좀 오래 할수록 잘해지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제가 저로 생각하면 제가 했었을 때보다 안디 선수가 좀 더 서포트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실수를 해도 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확실히 강할 타이밍이랑 약할 타이밍을 좀 구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뭐 아직까지 안받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뭔가 좀 더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라서 당연히 실수하는 거는 고쳐야겠지만 되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쵸 그거 뭐 저는 월주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닿는 데까지 최선을 잘하는 생각입니다. 일단 뭐 저도 이제 쇼채공상을 봤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부른 줄은 몰랐는데 많이 제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많이 예정하는 것 같습니다. 아 다행히 개인 선수랑 그런 거 없고요. 다 농담하고 있습니다. 농담입니다. 뭐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이제 개인 선수한테는 워낙 뭐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저밖에 모르겠습니다. 아 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. 뭐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사실 맞다면 제가 맞는 거고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최근 서풋이 이제 14.1 다음 주 14.2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마오카이 서풋이 아무래도 지금 되게 좋다고 판단 좋다고 많이 평가를 하고 저 또한 해봤을 때 굉장히 할 만하다,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뭐 연습의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오카이 서풋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마오카이라는 챔피언인 벨류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방 갈수록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타이밍에 2레벨 많이 못 봐서 좀 더 많이 각각 맞는 그런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솔라인에서는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과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생각 안 나는데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최근에 연승을 데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마지막에 웃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수가 많이 나오지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